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빛 다육의 예쁜 하하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꽃빛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려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 화분들 산토방 화분은 이런 이렇게 예쁜 화분 이거는 단종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순물레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이들 이제 거의 단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마이바우를 이렇게 조금 밝은 통 깨끗한 화분은 마이바우를 심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애원염 속이 요즘 정말 인기템으로 많이 뜨잖아요. 그러다 애원염 속 아이들 심을 수 있는 아이들 여기다 매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분도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애원염 속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쭉 기핑장에 쭉 있잖아요. 애원염 속 아이들을 정말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정말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원염 속 심을 수 있는 화분도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여기도 보면은 애원염 속 아이들 이거는 이제 흙고집분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너무너무 가격이 착해요. 요거 애원염 속 뭐 웬만한 대품들 다 심을 수가 있겠죠. 요런 아이들은 뭐 가격 너무 착해요. 할인해서 12,000원 하니까 요런 아이들도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보면은 난다 자리도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꼬미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꼬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두 개 세트로 해서 할인을 했습니다. 하나에 15,000원 하겠죠. 요게 두 개 세트가 3만원 하는데 2만 7,000원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색감은 요게 이제 거의 자연 요렇게 토분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배수 좋을 것 같고 통기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기에다가 바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색감을 입히는 모습이에요. 자연적인 요 색감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기 보여드리니까 요기에서 캡처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색 요렇게 노란색 두 개를 준비를 하시든가 요렇게 섞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3만원에서 2만 7천원으로 뽐잎은 할인을 해주셨고요. 산토방 하분은 요거 산토방 하분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잖아요. 요기 이제 내경하고 외경은 살짝 다르죠. 전 있는 부분이 요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경이 조금 더 넓겠죠. 외경으로 하면은 14cm, 내경은 10.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가 나옵니다. 굽은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흥기성이나 물흐름 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요게 무늬는 요렇게 되어져 있고 위에가 요게 보석이 있으면서 흐그림이 있습니다. 요것도 2개 세트에서 4만 8천원에서 4만 3천원으로 해주셨습니다. 발인을 해주셨죠. 요거는 이제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천분도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게 3만원에서 요 아이들 2만 4천원으로 너무 괜찮죠. 가격 괜찮죠. 요런 아이들 저렇게 요즘 애원염 속 아이들 심어놓으면은 요렇게 나잉 들어가져 있어서 아주 예쁘거든요. 요 아이는 14cm, 14cm에 18cm, 높이가 18cm가 나옵니다. 3만원에서 2만 4천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요것도 지천분 살짝 큰아이죠. 요렇게 깔끔한 색감에 깔끔하게 꽃그림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4만 6천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3만 7천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4번도 너무 괜찮죠. 16.5에 19.5니까 꽤 크죠. 그래서 애원염 속 아이들 요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겠고요. 5번, 2천수제분 5번인데요. 5번 요 아이들도 워우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 아이들도 뭐 중간사이즈 충분히 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가분수로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요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애원염 속 아이들을 심으셔도 됩니다. 2천수제분 2개 세트 2만원 하는데요. 18,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요게 12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7cm가 나오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약간은 이제 화산석 분화구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 색감도 있고요. 두 가지 색감이 있고요. 12.5나 12cm 높이가 17cm가 나옵니다. 굽은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에가 살짝 좁고 여기 라인 한 번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너무 괜찮죠? 두 개가 가격 18,000원 합니다. 6번 손물랩은 가격 5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게 농화분이죠. 배수 확실하고요. 요렇게 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기성이나 물흐름 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요런 바탕에 요 분위기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단종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손이 아파서 요거를 못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린 바탕도 있습니다. 꽃문 이렇게 있고요. 16cm 곱하기 높이가 17.5cm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요거는 5만원 하는 아이들 4만5천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 아이들은 백광분이 있습니다. 백광분도 구분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는데요.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에오니엄 속 아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깔끔하죠? 다리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색감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4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적혀져 있진 않은데 요기 4만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흑고집분 9번도 요기 14만원 14만원이 아니라 요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요 아이들은 거의 세일이 없는데 요기 이제 꼬피타육에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2천원. 그래도 이게 지금 14,000원 하잖아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근데 요기에서 2천원 해주셨어요. 흑고집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인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2,000원에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 하나씩 또 해서 오 저렇게 애혼염 속 아이들 심으시면 딱 좋겠는데요. 오 너무 괜찮아. 애혼염 아니더라도 염자나 요런 아이들 심어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이제 목대 있는 군생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서 한참 가네요. 16점. 지름이 16.5cm의 높이가 20.5cm가 나옵니다. 굽은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9번 요게 9번 요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색감은 살짝 다르죠. 모양은 같아도. 그래서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오차 범위는 살짝 있네요. 1cm가 차이 납니다. 이것도 1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예 10번은 요가가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그리고 요기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악세사리 있고요. 요기 한 번 위에 살짝 들어가져 있고요. 전 있는 부분이 살짝 바깥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지름이 18cm가 나오고요. 높이는 23.5cm가 나옵니다. 배수 확실하죠. 가격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고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11번도 요것도 살짝 높이감이 있는 아이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꽈배기 요기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구분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기 양쪽에 요기 통기구가 있고요. 배수 확실합니다. 이렇게 큰 진력한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너무 괜찮죠. 요 아이가 2만 8,000원 요 자체가 가격이 착한데 요기에서 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살짝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뿌려놓은 듯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통기구 있고요. 18.5에 24cm가 되어져 있습니다. 멋있죠. 가격 너무 착해요.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코코사지가 있는 아이입니다. 코코사지 흙 고집분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해주셨어요. 12번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살짝 진한 느낌이 있고요. 요렇게 부분 요게 배수 확실합니다. 요 아이도 너무 괜찮죠. 2만 5,000원 합니다. 높이는 요 아이가 있을까요? 높이는 요 아이가 높이는 거의 2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게 높이가 없습니다. 오, 24cm 나오고요. 요게 지름이 요렇게 보면은 한 18cm 정도 나옵니다. 너무 괜찮죠. 요렇게. 너무 괜찮은 호프집분을 워낙에 착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 세일이 없는 내용을 할인을 해주셨고요. 청바지 화분은 아하 중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큰 거가 13 곱하기 13으로 되어져 있고요. 중간 사이즈가 12 곱하기 12로 되어져 있고요. 젤근 작은 소분이 9.5에서 10cm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3개 세트로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13번에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 화분은 많이 보셔서 아시죠? 요것도 세일을 해주셨고요. 2천 수제분 14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수반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다 뭐 심으면 좋을까요? 35cm가 나옵니다. 35, 그 다음에 13cm가 나옵니다. 요게 2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런 거는 뭐 바이소리나 합식을 해도 참 예쁠 것 같죠? 요런 수반으로 되어져 있네요. 부분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밑에가 좁으니까 물 흐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 18,000원. 오우 너무 가격 착하게 주시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살짝 작습니다. 왜 35cm가 나왔으면 이건 31cm가 나옵니다. 높이는 12cm로 되어져 있고요. 부분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오우 멋있는데요. 요것도 16,000원에서 15번 16,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오우 너무 괜찮지요? 오우 너무 괜찮아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난자라리 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난다 자리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은 가격이 21만원 하는데요. 요게 이제 14만원으로 드리기 때문에 14만원 요거 하나. 하나 값에 요거를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를 하나를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보면은 21만원에서 14만원 하거든요. 14만원에 이걸 두 개를 다 보내드립니다. 요게 하나가 14만원 합니다. 크게 되어져 있고요. 예 20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9.5cm가 나옵니다. 예 하셨죠? 이게 21만원. 14만원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두 개를 다 드리고요. 20cm 높이는 15cm가 나옵니다. 오우 멋있죠?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 이런 귀에 착하게 보내드릴 때 또 한 번씩 소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2번 세트도 요게 17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 값이 11만원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를 6만원짜리 하나를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만원에서 요거 두 개를 11만원에도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5에 19cm가 나오고요. 요거는 16 곱하기 16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꽤 큼지막합니다. 요런 것도 애원염 속 대품을 심어놔도 너무너무 멋있겠죠? 창을 심어놔도 아주 품위가 있어서 멋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16cm니까 꽤 크죠? 요거가 16, 16입니다. 요게 난다 자리의 특징이 있죠? 요렇게 굽이 접어져 있고요. 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배수 확실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고요. 3번 세트도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거가 7만원 하죠? 22cm가 나옵니다. 전 있는 부분이 요렇게 살짝 바깥으로 나와져 있어요. 16.5cm가 높이는 나오고요. 요것도 16.5에 10cm가 나옵니다. 요거 16.5이기 때문에 꽤 크죠? 요렇게 굽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악세사리 있습니다. 요것도 요게 이렇게 큰 아이가 11만원, 7만원 이렇게 하는 두 개가 일단은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두 개. 요렇게 가격 난다 자리 이럴 때도 한 번씩 소장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4번 세트도 요 아이. 아주 멋진 아이가 있어요. 요게 지금 요거 하나 값에 요거 하나 값에 요 아이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로가 19cm가 나오고 지름이 높이도 19cm가 나옵니다. 악세사리 요기 하나 있고요. 굽은 요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두 개 하면은 11만원 되는데, 15만원 되는데 11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5번 세트도 두 개 할인 들어갔습니다. 요게 지금 두 개가 20만원 하는 아이들 13만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거 하나가 13만원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에 이거 7만원짜리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게 20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21cm가 나오고요. 요기에 악세사리 있고요. 요렇게 색감은 혼합이 되어져 있는 색감이고요. 전체적인 바탕 색감은 진한 색감에 요렇게 유악이 흐르는 듯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굽이 이렇게 통굽으로 조금 높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다자리에 접혀져 있는 모습 보이고요. 요렇게 멋있죠? 오우, 이런 데는 아주 고급스러운 창 심어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17cm이니까 요게 꽤 지름이 높게 되어져 있죠? 이것도 20cm가 이렇게 나옵니다. 6번도 요 아이들은 두 개 세트. 요게 10만원 하잖아요. 요게 10만원에 요 아이가 하나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정말 이럴 때 하나 더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cm. 지름이 25cm가 나옵니다. 꽤 크죠? 그 다음에 높이가 17cm가 나오고요. 밑에 좁아서 물 흐스름 배수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가격은 10만원에 요렇게 두 개가 갑니다. 할인을 해주셨죠? 이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7번 세트도 두 개 세트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18만원에서 13만원. 요거 하나만 해도 요게 13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요거 딸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너무 예쁘죠? 요거 예쁩니다. 군생들. 요게 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군생이나 심어놓으면 이렇게 받쳐주는 거여서 참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이고요. 요게 가로가 26.5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대품 심을 수 있겠죠. 굽도 이렇게 높게 되어져 있어요. 군생, 창, 철화 다 잘 어울리겠죠? 1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8번 두 개 세트도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게 7만원을 하니까 요거가 하나가 더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20.5, 가로가 20.5니까 꽤 높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 심어놓으면 아주 멋스럽게 받쳐주겠지요. 요거는 지름이 15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2cm가 나오고요. 요거는 뭐 일반 중간보다 쓸모가 더 많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요거 두 개가 가격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9번 세트도 두 개가 이렇게 할인 들어갔습니다. 두 개가 14만원 하는데요. 9만원에 해드립니다. 20 곱하기 17cm가 나오고요. 요거는 17cm 요게 높이가 15cm가 나옵니다. 너무 괜찮죠?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예 9만원 요 하나만 해도 9만원인데 요 아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다자리 10번 세트도 이렇게 금지 막한 아이들 너무 멋있죠? 요런 거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너무 괜찮지요. 이런 거 소장 하나씩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13만원이죠? 요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꽤 높죠? 요게 전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물론 나와있지만 20.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4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요런 아이들 세트가 요거 두 개가 13만원 하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천분이나 아니면 다 할인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특히 요 아이들 애운염 속 아이들 요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애운염 속 아이들 잘 어울릴만 하나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꽃빛 다육에서 예쁜 화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